정로라 뒷골목에는 다방도 많은데 그 다방 그 아가씨는 정말 고와요 눈누 순간 더러워지게 아양을 살살 돌면서 모닝커피 드릴까요 갈피수 드릴까요 다방 아가씨 남포동 내 거리에는 버스도 많은데 그 버스 그 아가씨는 정말 친절해 명랑한 목소리로서 어라이 신노하면서 노인네는 앉으시고 젊은이는 서세요 차장 아가씨 서울의 대파트에는 양품도 많은데 대파트 그 아가씨는 정말 예뻐요 잠자리 춤을 추면서 아양을 살살 돌면서 나이롱을 보실까요 국산품 보실까요 셔프 아가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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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Ragazale